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선언했습니다. 기간산업을 비롯해 대규모 국가사업에 85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도 50만 개 만들겠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정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한파와 충격을 우려하면서 이번에는 85조 원 규모의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오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기간산업안전기금 조성에 40조 원을 투입하고 기존에 결정한 비상금융 조치는 35조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과거 IMF 때와 같이 기업 줄도산으로 인한 실업 대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대책에 담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의지도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50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른바 한국판 뉴딜도 선언했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거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디지털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 등에 대한 준비를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5차례의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 중소대기업과 소상공인, 가계를 망라한 230조 원이 넘는 지원책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5차 회의를 끝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 회의는 큰 결단이 필요할 경우에만 다시 소집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 회의와 별도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가장 위기에 빠진 곳은 항공업계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항공업계, 이번 정부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고용욱 기자입니다. 항공업은 국내 GDP 11조 원, 일자리 16만 개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산업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자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유무급 휴직에 돌입했고, 지상조업사들은 2천 명이 넘는 인원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국내 항공업계는 대부분의 운항노선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항공업이 무너지면 전후방 산업까지 타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항공업계는 40조 원 기금 조성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사실상 항공사 무제한 지원을 약속한 유럽급과 등과 비교해 규모도, 구체성도 떨어진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미 해고된 항공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사각지대로 남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만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 간 회의를 통해 40조 원을 7개 기간 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원 방식은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회사체 지급 보증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연내 갚아야 할 부채가 5조 원에 달하는데 매출 부진과 신용 등급 하락으로 상환은커녕 차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용 안정을 전제로 한 지원인 만큼 항공사별 우선순위나 규모는 코로나19 직전과 직후 고용부에서 집계하는 고용 유지율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곳은 자동차와 정유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글로벌 오일 전쟁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국내 정유업계 수장들이 정부에 생존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조경목 SK에너지 사장과 허세용 GS칼텍스, 강다로 현대오일뱅크, 류열 S-오일 사장 등 국내 정유사 대표들은 최소 2분기까지 최악의 적자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장 가동률 축소와 경비 절감 같은 자구 노력에도 이들 정유사사의 1분기 영업 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원을 넘길 예정입니다. 생존의 기로에선 정유업계는 유동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우선은 유동성을 해결하는 문제가 제일 급한 문제고, 단기적인 처방만 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건 어려울 겁니다. 근본적인 세제 문제라든지 감세 문제라든지... 이미 정유업계의 석유 수입 판매 부과금은 90일, 관세는 60일 동안 납부를 유예하고 전략 비축율을 추가 구매하는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한 정부는 석유공사 비축시설 대여료를 낮추거나 석유관리원 품질검사 수수료 납부를 유예하는 등 보다 다양한 추가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그동안 정유업체가 건의해온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유관부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또 석유업계의 우리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21일 정부는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르노삼성과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체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경기 침체 늪에 빠진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소 석 달가량 42조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은행을 통해 수여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은행으로서도 어려울 때 기업에게 지원해 준다는 게 쉽지 않겠죠. 등급이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아주 까다로워지겠죠. 그런 거를 정부에서 어떻게 타깃시켜가지고. 정의와 자동차 업계에 다급한 구호 요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기관산업의 생존 골든타임을 지켜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사실상 코로나발 실업 대란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을 통한 기업 살리기와는 방향이 달라 보이는데요. 고용안정을 통한 긴급자금으로 정부는 10조 원을 따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보미 기자입니다. 정부는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대규모 실업만큼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겁니다.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 충격이 빠르게 그리고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하여 특별 고용지원업종은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으로 확대되고 무급휴직자에게는 한 달에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합니다.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93만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그 대상인데 역시 3개월간 50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직급여지급 규모를 3조 4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지급액이 8,98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신청자 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방역, 환경보호 등 5개 일자리 30만 개,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 개 등을 포함해서 청년과 실직자를 위한 총 55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부터 실업자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긴급 일자리 창출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조 1천억 원 규모.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하며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봄입니다.